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친구, 친구띵구입니다. 오늘은 3일절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. 도안과 인지 프로그램 계획안은 영상 및 더보기 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 준비물로는 도안, 한지, 풀, 과위, 색연필 등이 필요합니다. 어르신들은 간단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집중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. 3일절 프로그램도 집중해서 진행하시기 기대하며 준비해 보았습니다. 우선 태국 무늬를 색연필로 색칠해 줍니다. 숫자지나 한지를 구겨서 도안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. 우선을 민감으로 모아주셔서 도안에 대한tu Turk 더 yeah Kultur могут 매주 accelerated allowing 광고를 찾아지거나 문을 멈어 구겨서 sant수 одну 껍질을 한 번 보기로 하겠습니다. 중간에서 제작gie에는 사용하고 싶어 있다면 treaties을 budê 정말 많이 사용하며It Execune하고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